NSC가 도청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국가의 중대한 회의를 하는데, 핸드폰이 떡하니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쉽게 예로 들어 스노든 관련 영화를 보면, 4에서 5명이 회의하기 전 핸드폰을 걷습니다. 그리고 전파 차단이 확실하게 되는 전자렌지 안에 모든 전자기기를 넣은 후 회의를 하죠.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대한 사안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핸드폰을 떡하니 올려놓는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와이파이도 되는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유출된 문건을 보고, 대부분 진본이며 조작된 일부 또한 애초 유출본은 수정 없이 게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한 것이 지난 10일인데, 그때 오스틴 장관은 이미 닷새 전에 유출 사실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김태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1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데, 한미 평가가 일치한다면서 양국 국방장관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오스틴 장관이 이 장관에게 사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했거나, 이 장관이 오스틴 장관 설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없다, 입장 전달할 게 없다, 누군가 위조한 것이니까라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대응을 한 셈입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일불종위구로 나라 팔아먹냐? 국민적 분노와 불안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번 보안사고 대형 참사를 놓고 미국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국민들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